일단 신빨 걸.. 신빨.. 아니 신빨 걸.. 어! 신빨 걸.. 어.. 붙였다.. 정신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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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야 뭐하냐? 정신이.. 오..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.. 정신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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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강분.. 노란색 왜 위에 혼자 가냐? 스윗 정신이.. 정신이.. 안녕? 정신이.. 정신이.. 아냐.. 정신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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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태 CCTV에 있고.. 상표가 아직 있네.. 왜.. 과일분.. 과일분.. 원래.. 못하는 앤가 본데? 그냥 안 써? 썰질 않았네 아예? 잠깐만.. 아 나 정성 기억이 안 나! 어디죠? 어디죠? 아니 이거.. 이거 CCTV인데! 근데 나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데 걸퍼님을 내가 처음에 따라다녔는데 걸퍼님이 제일 왼쪽에 원자로에서 그 띡띡띡띡 이런 미션이 있는데 그거 원래 존나 오래 걸리는데 그거 존나 저장해 저거 미션 존나 오래 걸리는 미션이 왜 이렇게 감당하지? 엄청 금방 오오오오! 뭐야! 근데 이거 시체 어디야? 나 그거 너무 오래가.. 우리님이 나 죽일까봐 바로 뺀건데? 우리님이 나 옆에 서있어가지고.. 아 시체 어디야? 아 안돼 아니.. 근데 나 아까 전에 우리님이 나 그거 딱 거기 원자로 들어가는데 뒤에 서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웃어가지고 바로 뺐거든 시체 어디냐고 씹새끼야! 어구 나 바로 뺀어? 시체 어디야? 시체 어디야? 시체 어디야? 시체 어디야? 아 소리.. 소리 안 들렸어? 아 킵 하든가 이거 킵도 킵도 근데 애매해가지고 킵하는 게 맞고 어 어차피 조심해 아 딱 걸렸다 종욱이한테 좋았다 종욱이 죽여야 되는데 종욱이가 내가 확강 봐가지고 그러니 야 새하 걸 보냐 이거 설마? 시체 어디 있냐 아니 시체 어디 있잖아 지사아 도망간다 예시 이 조업사 21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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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3시 내가 관리실 산소를 껐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난 아까 행정실에 있었어 행정실 아 몰라 뭐 있는 거 있으면 전기 뭐 꽂고 막 모르겠다 너 이거 무조건 핑크해라 핑크랑 빨간 같이 가는 거 봤다니까? 형태랑 봤을 때도 우리가 나 쳐다보길래 나 원래 셋이 미션 하다가 바로 빠졌거든? 근데 방금때나 빨간색에 핑크랑 같이 올라가는 거 봤는데 갑자기 막 좀 죽은 거야 근데 난 수위천 사람 우울이가 좀 의심돼 둘이.. 나 둘이.. 나 둘이.. 저 형은 진짜.. 아 수위천사! 누구 죽이라고! 우리 가윗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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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를 죽이냐고! 정말 갔다 가고! 그래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웃기면 되는구나 나 이거 여태까지 웃기면 되는 줄 몰랐네 누구 죽이지? 아까 난 친한 사람도 사야 죽여야겠다 아니 걸 뻔이 맞아 왜냐면 걸 뻔이 좀나 쳐 억울한 통 저게 존나 의심스러워 그.. 그.. 왕이.. 우정왕! 왕이.. 우정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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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쩔ige 우정왕! 우정왕 짓ancial 너 산소 왜 안 끌어왔어? 나 산소 코스 뭔 소리하고 같이 쏘는데 다.. 말해 잘 봐봐 세아야 누구한테 죽음? 아 로아야? 아 어쩐지.. 나 수위천사 나 수위천사 안 보면서 왔어 수위천사 수위천사야 수위천사야 내가 초명인 거 아니야? 맞춰볼까? 아 맞네 아이씨 뒤질래 세아야? 드럽게 못하면 가만히 있지 또 나 꼈어 나는 있잖아 여러분 제가 왜 국밥이 아니라 했냐면 저는 시민일 때 잘해요 저 시민일 때 잘하는 스타일 아 이미 비죽거리는데 나 아니야 아 왜 따라오는데 이거 남순현이 이제 미션 안 하는 거 마우스가 빨라야 되네 이거 감도를 올려야 되겠다 내가 지금 어디야 내가 전기실에 있었어 보안실로 가서 애들을 봐야되겠다 신빨 거.. 신빨.. 신빨.. 아니 신빨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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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트쉬 Fall 신규 반지 신규 반지 신규 반지 신빨 Ini 하억 신빨 질 니가 동영상 아 너무 많 cubic 본 Fix 아 그렇게 말하는 거면 그 무조건 롤보언니 진짜 верх 아bra니 과연 오늘 저녁에 돼지고빵 먹었나? 저녁 오늘 장난감으로 다지고 놀게 덜포 아니면 롱앙롱앙이야 100%야 무건생은 아니야 무건생이 누구야 근데? 아니 남순님 저 믿으세요 진짜 러아랑 계속 같이 있었어요 계속 러아야 너가 나한테 확신을 줘봐 러아 그나마 친하니까 남순 오빠 생댕이야? 왜 이렇게 색깔을 못 봐? 나 파란색이야 와 개국밥이다 아니 러아랑 아니 남순님 아니 남순님 아니 남순님 러아랑 저랑 같이 있었다니까요 계속 아 그래요? 알겠어요 마지막에 떨어졌잖아 마지막에 떨어졌잖아 어우 드디어 내가 너무 틀딱처럼 늦게 했나? 가졌어 야 이 틀딱이 새끼야 아니 뭐해 남순님 왜왜왜왜 탐지 마지막에 떨어졌어 너무 뜨거워 하하 한오민 한오민 해도 하하 이거 너무? 정수요 이거 성태 오빠 1시에서 잡은 거지 나 CCTV로 보고 있었어 재현아 뭔 소리야 아니 아니 뭔소리야 말 같지도 않으면 잠깐만 로아해보라고 몰라 나 CCTV를 보고 있었는데 주황색이 샥 지나가면서 갈색이 목을 샥 돼버리던데? 잠만 남순영 남순영 미션 뭐 했어? 그 번호 누르는 거 그걸 거기가 찍으세요 여러분들 번호 누르는 거는 왼쪽에 있어요 번호 누르는 걸 건배해 아 저 형 그가 말했네 산조심 사법하짓도 안 됐네 나 안 죽였다고 존나 하긴 해 남순영 사부티지 쓸 줄 모르고 사부티지를 1도 안 쓰는데? 이거 누구지? 지금 있는 위치 좀 말해주세요 저 CCTV 보고 있었는데 성태 오빠 들어가기 전에 뚜범이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저도 보고 나왔습니다 제가 바라gebra 죽음 비디오에서 주목이랑 뚜범이 들어갔는데? 첨범이가 many times 두범이 피해 또 사바닥 피해 또 사바닥 피해 또 사바닥 피해 또 사바닥 피해 다시 사바닥 피해 또 사바닥 피해 또 사바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들 사보 트실을 너무 안 썼는데 이거 별로 못하는 애예요 선생님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국밥 다행인데? 너무 좋고 너무 국밥 때문에 됐다 아 너무 쉬워 너무 쉬웠다 이거는 너무 쉬웠다 너무 쉬웠다 잘 못하는 애 잘 못하는 애 잘 못하는 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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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